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사건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이들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를 점으로 생각하고 그 점들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건들을 만드는 상황, 환경, 구조, 제도 등을 유심히 보면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변화하게 될지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지를 예상해 보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 유재수 울산선거 등은 무엇을 뜻하는가 입니다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 사건 이들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사건들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내부 감찰 기능과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 내부 구성원들이 합법이라든지 준법, 윤리라는 면에서 일정 손을 넘지 않는 의식이나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들 사건 가운데서 네 가지 점을 저는 특별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은 집권 후반기가 다가갈수록 문재인 정부에게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첫 번째,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관심사가 고유기능인 감찰 및 관리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의제나 정치적 사안, 정치적 어젠다에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이것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기대하는 바였을 것이고 동시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개인적 취향, 야심이 또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특기가 관리나 감찰 기능이 아니고 연구라든지 주의 주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시의 개인적 취향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고유기능인 관리나 감찰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을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는 데 아마 몰입했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고유기능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실의 고유기능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은 관리나 감찰, 견제 기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청와대발 대형 권력 게이터들은 하나같이 민정수석실의 관리 및 관찰 기능의 부재 혹은 소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이나 내부감찰 기능을 의도적으로 제거해 버림으로써 청와대 내부 비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독한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간이고 아주 유용한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특별감찰관을 39개월째 뽑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와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은 결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이 무시해 버린 겁니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3인을 추측하면 대통령이 3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특별감찰관 제도를 거의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비용 청구서가 막 날아온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들입니다 세번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독특한 의식과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도 내부의 불법 편법 불이 비합리 그리고 비도덕진 일들을 차곡차곡 쌓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우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의식입니다 적과 안우를 나누는 진영논리에 기반을 두고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는 선밍의식입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수단으로서 합리화된다는 그런 도덕성의 계료입니다 복수라는 미움이라는 원념에 눈이 가려가지고 무리수와 강행을 한 것입니다 집권 전반기 동안 내부교위나 견제기능의 부재 속에서 월건과 불법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존 것이 네번째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권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의 부탁에 따라서 민정수석실이 감찰 기능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집권 초기에 청와대 감찰 기능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어떻게 작동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고유 업무는 친인척 관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울산시장 지방선거까지도 깊숙이 가입하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월건, 불법, 탈법이 일상적인 일로 집권 초반기에 청와대를 감싸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집권 전반기에 적폐청산의 광풍과 여러 같은 지지지 속에서 청와대 내부는 관리 및 관찰 기능이 거의 전무했다고 봅니다 관리 및 관찰보다는 정치적 사안에 집중한 민정수석실에 그리고 특별 감찰관 부재는 이미 밝히진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사건에 이외에도 많은 숨겨진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총선이 끝나고 국전 후반기로 갈수록 문정부의 국정장악능력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지지도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제보, 언론 취재, 내부고발, 검찰수사 등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표면에 하루가 멀다고 등장할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필사적으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뜻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권 후반기에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청와대발 사건 사고들이 연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령 공수처를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청와대발 사건을 완전히 덮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필기정이란 사자성어처럼 집권 3,4년 차로 갈수록 청와대발 사건 사고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정의와 평등이 도대체 그들의 이익 외에는 무엇이었던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악취와 향기와 진실은 영원히 덮기가 힘듭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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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